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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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야 그렇습니다 와나나가 아무도 안하는 게임을 꾸준히 했더니 운영자님께서 또 흐댕이님께서 연락이 와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개덴프도 공식 홈페이지에 와나나 이름이 올라갔더니 말이야 와나나 자 그러면 오늘 2019년 3월 18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파트너분이 있는데요 이름 정혜환 출생 1993년 충천완도 천안시에 살고요 176cm에 74kg 레진코믹스에서 바나나톰이라고 웹툰을 그리시는 와나나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나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5kg가 된 와나나고요 저는 레진코믹스에서 바나나톰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덴프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한 유일한 온라인 게임이기도 하고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나나님과 같이 게임을 하기 전에 같이 손풀기 한두판씩만 하고 아.. 아.. 헤드캡이 적용이 되나요? 아.. 저는 렌더 마박하겠습니다 와나나님 끼고 싶은데 아.. 너를 빡빡 밀어주세요 오케이~~ 아.. 나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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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.. 너무너무 설레는 게임이예요 나도 가버리야 그렇게 된다고? 오! 오! 오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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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어! 어! 진짜! 두상에 맞춰서 이쁘게 짜증나네요 자 그럼!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는 분들이 자 와다하시고 파이팅!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! 아! 나이스 있지! 아! 아! 저 뭐야! 어 뭐야! 저 운영자님! 저 운영자님! 운영자님! 아! 하헤헤헤헿합 아 축하핰 대답하다 헥 보다 헤일로ishi 나 상상만했는데 이게 획 오면 어떨까? 가짜가 아 최고다 이제 핵의 문제 좀 아시겠습니까? 공익광고였구나 이게 개댐이야 저기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? 더 웃긴게 뭔지 알아? 애들이 놀라워하지 않고 점잖아 에레거리 하지마 지전도 즐겨야지 지전도 즐겨야지 오오 안전기 못쓰죠? 하하하하 이 뭐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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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하우는 운전자 오우! 신ivol… 하하하하 이게 있잖아요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고릴라야 상영해야겠네 아 고릴라야 상영해야겠네 오케이 자 출발할게요 이번에도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 왜 저러냐 살아나 bo 대비지가 안달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날 닫았어요! 그래도 어떻게 아는 타냐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닎으니 내 무자본!! 할 수 있어? 재밌지. 좀 재밌었을 텐데. 헵도 이건 좀 아닌가 싶어서 이제 나갈 것 같은 거. 회장님이 오시합니다. 됐다. 눈알이 죽음을 택하며. 입막인데요? 입고 막았는데요? 저번에 그냥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? 우와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눈이 안 보여. 아직 안 보여. 아직 안 보여. 이딴 게 이벤트냐. 뽀뽀야. 오케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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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이씨. 으메야. 으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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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